리조트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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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봐야지 윤서연 화이팅 팀 대표들은 윤서연! 윤서연! 난 믿어 근데 뭔가 서연 언니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자마자 저희 세 명 포장을 보셔서 아... 아니지? 우와 우와 이거 뭔 소리야? 와 잠만 주황팀 대표 S 나 혼자 하고 싶다 S 와... 나 감동 받았어 나 감동! 나 진짜 솔직히 독식했을 줄 알았어 게임 배치와 별도로 마다! 마다! 아 진짜 싫어 이리 오너라! 나경언니 이리 와 와 예뻐! 자 하나 더 추겠습니다 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진짜 감동무 진짜로 진짜로 윤서연 씨가 두은대치 이제 남은 것도 네가 다 해서 네가 1등 해야돼 이렇게 아니야 난 그런 자신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1년치 뛴 거 다 뛴 거 같아 진짜? 나 진짜 나 개준 줄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 진짜 잘 따라한다 아 진짜 깜짝아 놀랐잖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아 뭔지 기억나지? 아 뭔지 아 모르는데? 피곤가? 배치를 건 오 그래? 사람 표정을 되게 잘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100팀 오 자수업 뽑혔습니다 얍 오 청팀 즐겁젤리 즐겁젤리 와 라인업 미쳤다 야 우리 렌저 음 이러네 약간 연기 톤이었어 김덕이 형 말이 많아 지금 야 이거 뭔가 당신은 엑스맨입니까? 게임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대결은 12 대 12 개주입니다 와 작전 회의 시간은 5분 달리는 순서를 야 야 야 야 너 원래 안쪽에 유리해 난 팀을 위해 지금 목숨을 바쳤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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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야 야 제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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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atoon 종봉도 오고있어. Israel 마지막 총무가 이거 재밌는 게임. 가는 가는 가는. 우리 만약에 여기 수입니다. 너무 많다 싶으면 한 명씩 가도 되니까 진짜 또 잠 못 자.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언제야. 야 내가 언제야. 야, 두 명씩 맞겠어! 누군가 헤드라고 보고 안 놔주는 거야. 고! 이 작전을 알았어, 이제. 언니, 우리 작전 와서 놔주는 거야,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때. 여기 C에 손. 설린이를 진짜 끌어온고. 설린이가 약간 진짜 태국 무형을 괜히 하는 게 아니네. 손에 손을. 야, 맞아. 가이드 엑스잖아, 왜 이래. 아니야! 언니, 걔! 언니, 언니, 애 잡아! 진짜 너무 목입에 있었어요. 왜, 왜, 왜 누가. 아마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. 맞아, 그거 맞아. 가겠습니다. 그럼 나 해, 대신 손에는 우리가 보겠지. 아니, 그럼 언니가 맞다는 사람만 얘기를 하면 되나? 내가 얘기했지?